직접 드릴 말씀 있습니다. 어디 조용히 얘기할 때가. 여기서 얘기해. 오늘 다라가 옵니다. 뭐라고? 내가 어제 취소하라고 했잖아. 회장님 지시로 방금 출발했습니다. 근데 그걸 왜 이제 얘기해? 회장님께서 함구하라고 하셔서. 정 실장 요즘 일을 왜 이따위로 하지? 회장님하고 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거야 뭐야? 만약 이랬는데도 기억이 안 더러워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이제 CCTV가 진가를 발휘할 리만 남았어요. 귀약을 되찾으실 사모님이 제일 먼저 하실 건 휴대폰을 되찾는 일일 테니까요.